2과목 네번째 챕터 마지막 챕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인데요. 마인드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입출력 구현과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는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기뿐 아니라 필기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과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이 두 가지 챕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오른쪽은 어렵다기보다 개념 이외만 정확하게 되면 암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는 양 대비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션으로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테스트의 전체적인 개념과 큰 종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테스트의 개념,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의 성능, 사용성, 안정성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을 찾아내는 행동이다. 결함과 오류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테스트는 모든 종류의 입력에 정확하게 응답하며, 수용 가능한 시간 내에 그 기능을 수행하며 충분히 사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성이죠. 이게 정확하게 응답하는 거. 정확성이고 가능한 시간 내 기능을 수행하는 건 속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충분히 사용 가능한지는 이게 이제 완전성이나 가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결함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테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테스트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은 굳이 안 봐도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잠재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서 올바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 전에도 코드 리뷰나 인스펙션 등을 통해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종류도 나중에 나와요. 코드 리뷰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보통 코드뿐 아니라 우리가 쓴 글은 대충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쭉 읽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오타를 좀 더 잘 발견하죠. 그런 부분이고요. 인스펙션은 표준 사항이나 명세서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의 편차를 검증한다. 실제로 표준 사항이나 명세서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했을 때 기재 결과는 10인데, 실제 결과는 12더라.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편차를 검증해서 맞추는 거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서 신뢰도를 향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이게 테스트의 필요성인데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단어, 용어 정도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의 원칙.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부터 테스트를 진행한다. 꼭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단계별로 적절한 테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구 사항도 마찬가지고,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모든 단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개발이 진행될수록 디버깅, 이게 오류를 찾는 과정인데요. 오류를 찾는 과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발 단계별로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단계로 거쳐서 넘어가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 완벽함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반복적인 테스트로 오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이거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완벽한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분석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도 나왔던 개념이죠? 자신이 아닌 다른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게 좋아요. 자신이 오류를 발견하는 것보다, 제3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검토해서 오류를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함 집중. 결함은 대부분 소수의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결함의 발견, 가시와 제거, 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특정 부분에, 특정 기능에 오류가 몰려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결함 집중을 설명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낚시의 법칙. 낚시 포인트처럼 소프트웨어도 특정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은, 소프트웨어 결함의 80%는 전체 모듈 중에 20%의 기능들이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10개의 기능이 있으면, 두 개의 기능에 한 80%의 결함이 몰려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대2예요. 살충제 패러독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 실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결함은 다 해결이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 개선해줘야 돼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 값을 입력해본다. 이 기능 다음에 저 기능을 사용해본다라는 이런 여러가지의 테스트 경우를 만들어 두는 건데, 이 경우를 조금 더 개선해서 바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여러가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오류 부재 개변. 아무리 많은 오류를 제거한다고 해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오류는 없더라도 품질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오류가 없더라도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한 번씩 보죠. 첫 번째, 테스트를 계획합니다. 테스트의 목적과 범위, 일정, 종료 조건,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시스템 구조 파악하고, 테스트 인원이나 비용 산정하고, 말 그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 및 디자인, 테스트 원칙을 기반으로 위험 분석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것도 위쪽에서 다 했던 이야기죠.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 환경 및 도구를 준비한다. 데이터, 예를 들어 값을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값들을 입력할 건지 그런 얘기예요. 실제 데이터는 실제 운영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값을 입력해 보는 거고, 가상 데이터는 스크립트, 이게 이제 테스트용으로 간단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입력해 보는 거죠. 이게 가상 데이터입니다. 실제와 가상은 구분이 어렵진 않죠.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스크립트나 케이스 시나리오를 통해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보는 건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죠. 스크립트는 실행 절차를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을 한 거고, 케이스는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문서예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여러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모이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작은 단위부터 테스트를 수행해요. 우리 앞에서 분할 정복 배웠죠? 작은 것부터 점점 크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함이 있으면 결함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려갈게요. 다섯 번째, 보고서 작성했고요. 결함에 대한. 테스트 결과도 작성을 해야겠죠.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테스트 프로세스를 재검토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결함이 있는 건 결함이 있는 것대로 결함 보고서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함 보고서를 바탕으로 테스트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 결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결함 추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어디서 발생을 했고 어떤 종류의 결함인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관리한다는 게 결국에 오류를 수정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테스트 기법들을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실행 기반 테스트예요. 실행 기반 테스트 한번 볼게요. 정적 테스트 먼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요구사항 명세서나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왠지는 하다 보면 감이 오실 거고요.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개발 초기에 결함을 발견하여 테스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종류는 워크스루, 동료 검토,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잠깐 나왔던 개념인데 어쨌든 볼게요. 다시 워크스루는 검토 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 검토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검토 회의는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 검토가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워크스루예요. 워크스루 그대로 쑥 지나가면서 회의가 끝날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한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동료 검토.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동료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스펙션.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자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거예요. 동료 검토도 마찬가지인데 동료 검토는 동료들한테 브리핑을 한다는 개념이고 인스펙션은 브리핑이 아니라 명세서 작성자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이 명세서를 검토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느낌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서 이번엔 동적 테스트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함을 찾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더 배울 텐데 일단은 블랙박스는 기능과 결과를 위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구조나 경로 등을 테스트합니다. 요 두 가지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단 실행 기반 테스트는 정적과 동적이 있다는 거고 정적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거, 동적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적의 종류는 요 세 가지, 동적의 종류는 요 두 가지가 있다. 하고 이 각각의 세 가지, 두 가지의 각각의 차이점도 파악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계 기반 테스트예요. 명세와 구조, 그 다음에 경험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명세,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를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서 구현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등 분할, 경계값 분석 이런 데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테스트 기법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구조 기반 테스트, 내부의 논리 흐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 흐름에 따라, 구문 기반, 결정 기반, 조건 기반, 이렇게 무슨 무슨 기반 해가지고 구문인 결정 조건 있는데 조금 더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뒤쪽에 나옵니다. 내려와서 유사 소프트웨어나 기술 등에 대한 테스터의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 명세가 불충분하거나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명세 기반, 구조 기반과 같은 정상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험 기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시간 기반 테스트입니다. 검증과 확인이 있는데 개발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는 게 검증, 검증은 완성도를 테스트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구현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검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현한 대로 완성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느낌이? 두 가지 검증과 확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설명도 나와 있네요. 검증과 확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검증이 뭔지, 확인이 뭔지는 테스트를 공부해 보면서 점점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목적 기반 테스트입니다. 목적 기반 테스트도 서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회복 테스트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 결함을 줘서 실패하도록 한 후에 복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두 번째 안전 테스트는 시스템 보호 도구가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안전한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외부 침입으로부터. 세 번째 강도 테스트. 강도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의 과도한 정보량이나 빈도 등을 부과해서 과부하 시에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회복과 안전, 강도. 성능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성능이나 전체적인 효율성을 진단한다. 다섯 번째 구조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내부 논리적인 경로, 소스 코드의 복잡도 등을 평가하는 테스트다. 소스 코드의 구조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이,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수정된 코드에 새로운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테스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이나 수정된 코드. 이거 뭐 추가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가된 코드에 새로운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기존 것들은 완벽하다고 보고 내가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만 새롭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획이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행 테스트. 변경된 소프트웨어와 기존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를 비교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내가 수정한 프로그램과 수정하지 않은 이전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봐서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 기반 테스트 7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카테고리도 많죠. 그만큼. 그 다음 테스트 기법에 따른 테스트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기법이 되게 많아서 테스트 기법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테스트 기법이 있고 뭐 그래요. 첫 번째로 화이트박스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일단은 화이트박스, 블랙박스는 그 안에 있는 테스트들의 종류나 또는 그 각각의 서로의 구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보죠. 모든 소스 코드의 논리적인 경로를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를 한다. 코드의 경로예요. 코드의 제어 구조나 설계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거고요. 주로 초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소스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테스트 수행하여 선택 반복 등의 분기점을 테스트한다고 되어 있죠. 모든 문장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종류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 경로 테스트.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 경로의 기초를 정의한다. 맥케이브가 제안한 것으로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뭐 이건 됐고요. 설계서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흐름도를 작성하고 논리적 순환 복잡도가 이거예요. 측정한다. 복잡도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이 작업 다음에 이 작업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if문이라든지 그런 걸 써서 두 갈래로 갈라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흐름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코드를 보고. 그래놓고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노드라든지 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트리 공부할 때 잠깐 봤죠. 그거 기반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잡도를 구했어요. 여기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잡도를 판단하는 거죠. 5이하면 단순하다. 10이하면 안정적이다. 20 이상이면 좀 복잡하다. 50 이상이면 불안정하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 구조 검사도 있어요. 조건 검사. 소스 코드의 논리적 조건을 테스트하는 거. 루프 검사는 반복 구조를 테스트하는 거고 데이터 흐름 검사, 소스 코드의 변수의 정의, 사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결국에 기초 경로랑 제어 구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번엔 블랙박스 테스트에요. 블랙박스의 개념.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부현된 기능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기능이에요. 코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실행되며 기능 테스트라고도 한다. 기능 및 인터페이스, 데이터 접근, 성능 등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테스트 후반부에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이트는 초반, 블랙박스는 후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종류 나와 있습니다. 밑에. 얘는 종류가 좀 많죠.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 동치, 동등 분할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조건에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을 균등하게 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면 무조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값과 입력하면 무조건 오류가 나는 값. 이거를 동등하게 설계해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계값 분석. 입력 조건의 경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점수를 입력해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 입력을 0부터 100까지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0부터 100까지 모든 101개의 숫자를 다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경계값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 0, 1, 99, 100, 101 이런 식으로 이 경계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또는 20에서 30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에서 70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20 전후에, 30 전후에, 40 전후에, 70 전후의 값들을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런 개념이 경계값 분석입니다. 이해 어렵지 않으시죠? 원인 효과 그래프, 입력 데이터끼리의 관계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트를 그린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을 입력했을 때의 결과 4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 5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 7을 입력했을 때의 결과도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입력값의 차이에 의한 결과값의 차이 이런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쉽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류 예측 검사 과거의 경험이나 확인자의 감각에 의존하여 테스트를 설계한다. 경험 감각 오류 예측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비교 검사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제공해서 테스트를 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 세워놓고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비교 검사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커버리지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것은 현재의 기법으로 테스트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범위를 측정하는 기준 이게 테스트 커버리지예요. 테스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기반 커버리지가 있는지 보이네요. 기능 기반 커버리지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의 기능을 모수로 설정하고 테스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테스트가 수행된 기능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모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모할 때 그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능이 100개 있다. 그 중에 90개가 정확하게 수행됐다. 뭐 이런 개념이죠. 라인 기반 커버리지 전체 코드의 라인 수를 모수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테스트 시나리오가 수행한 코드의 라인 수를 측정한다. 단위 테스트에서는 라인 기반 커버리지를 척도로 삼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것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라인 기반은 그렇다. 기능 기반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과 라인은 사실 기능, 라인 딱 정확히 되어 있는데 코드 기반은 조금 복잡해요.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테스트 수행의 완벽성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충분성 지표 중 하나로 구조 코드 자체가 얼마나 테스트 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커버리지가 종류별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더 있는데요. 요거는 실기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구문 커버리지는 모든 명령문을 수행하는 거고요. 적어도 한 번이라는 건 항상 나와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한 번이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정 분기 커버리지 전체 결정문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수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커버리지 결정 명령문 내에 각 조건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가 수행되도록 수행하는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 다음이 결정이에요. 조건을 감싸는 게 결정 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결정 커버리지 두 개를 합쳤나 보죠. 전체 조건식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조건식도 참 한 번, 거짓 한 번의 결과가 수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각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함으로써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향상시켰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 키워드를 좀 핵심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중 조건 커버리지 결정 조건내 모든 개발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100% 보장하는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위쪽은 참, 아래쪽은 참, 거짓 위쪽은 거짓, 아래쪽은 참, 거짓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경우가 보장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전공자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개념 문장 정도만 일단은 숙제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영상이나 게시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